오늘은 가비지 컬렉션입니다 용어 자체는 대부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비지 컬렉션이 없을 때만 해도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메모리 관리는 전적으로 사람이 프로그래머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C나 C++ 같은 언어를 보면 메모리 관리를 프로그래머가 직접 해야 하다 보니까 성능상의 이점은 분명히 있지만 아무래도 코드 작성하는데 난이도가 좀 더 높아지는 건 피할 수 없긴 했습니다 실수할 가능성도 좀 더 생기기도 하고요 그런데 Java, Python, JavaScript, Go와 같은 언어들을 보면 프로그래머가 메모리를 할당하고 해제하는 걸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가비지 컬렉터라는 좋은 도구가 있기 때문이죠 사용이 끝난 객체를 알아서 메모리 공간에서 지워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정말 편하죠? 오늘은 이렇게 메모리 관리를 자동으로 해주는 가비지 컬렉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가볍게 한 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두 가지만 아시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레퍼런스 카운팅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마크 앤 스윕입니다 실제로는 좀 더 복잡한 테크닉이 쓰이기도 하고 여러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사용하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이론상으로는 이 둘과 그렇게 근본적으로는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둘만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둘 중에서 오늘 알아볼 건 레퍼런스 카운팅입니다 이건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선언하는 모든 객체들은 이렇게 레퍼런스 카운트라고 하는 숫자를 별도로 하나 가지게 됩니다 처음 선언을 할 때 그 값은 1이 되고 이 카운트 값이 0이 되는 순간 사용이 끝나고 메모리에서 지워지게 되는 거죠 여기 코드를 한번 보시죠 run이라는 함수를 하나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래에서 호출을 했죠 그리고 이 run 함수를 내부를 보면 a라는 빈 오브젝트 하나를 선언했습니다 이러면 저 a에 대한 레퍼런스 카운트는 1이 됩니다 한 곳에서 참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괄호를 이용해서 블로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내부에서 b를 선언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빈 오브젝트 하나를 선언을 했고 자연스럽게 b의 레퍼런스 카운트는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test에다가 b를 할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황이 조금 바뀌겠죠 객체 b는 이제 b라는 이름 아이덴티파이어를 통해서도 접근이 되지만 a.test라는 방식을 통해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서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 b에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레퍼런스 카운트는 1 증가해서 2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블록을 나가면 여기서부터는 b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어지겠죠 b는 let으로 선언을 했고 이건 블록 스커프를 가지니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블록을 벗어난 직후에는 b의 레퍼런스 카운트는 1로 하나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함수가 끝이 납니다 아래로 내려가 보죠 이제 run 함수 바깥에서는 변수 a에 접근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변수 a에 대한 레퍼런스 카운트는 0이 되는 거고 a를 제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a가 없어졌으니까 a.test를 통해서 a가 참조하고 있던 b의 카운트도 줄어들어야겠죠 이제 b의 레퍼런스 카운트도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도 제거가 됩니다 레퍼런스 카운팅은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간단하죠? 레퍼런스 카운팅 방식의 가비지 컬렉션은 컨셉도 정말 간단하고 구현하기도 간단합니다 그냥 객체마다 레퍼런스 카운터 하나씩 주고 그때그때 계산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프로그래머 언어를 새로 만들거나 언어의 가비지 컬렉팅 기능을 추가를 하려고 할 때 레퍼런스 카운팅 방식의 가비지 컬렉터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은근 많습니다 구현하기 간단하니까 일단 만들어서 넣어두고 나중에 보완을 해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레퍼런스 카운팅 방식으로 모든 게 다 되면 좋겠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조금 다른 코드 예제입니다 빈 객체 변수 A와 B를 선언을 했습니다 아까처럼 레퍼런스 카운트는 각각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A.test에다가 B를 할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B의 레퍼런스 카운트는 2가 되겠죠 이번에는 B.test에다가도 A를 할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A도 B도 레퍼런스 카운트가 2로 1씩 증가를 하겠죠 서로를 참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블록이 끝이 나고 let은 이제 블록스코프니까 A와 B의 레퍼런스 카운트는 1씩 감소해서 1이 됩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이제 프로그래머가 변수 A나 B에 접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말은 A와 B는 메모리 상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건데 레퍼런스 카운트를 보죠 원래 2였는데 블록을 벗어나면서 1씩 감소했으니까 각각 아직 1입니다 여전히 A.test를 통해서 B에 접근할 수 있고 B.test를 통해서 A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프로그래머가 A와 B에 접근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레퍼런스 카운팅 방식의 가비지 컬렉션의 한계점입니다 이렇게 상호참조 순환참조 뭐 이런게 생겨버리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이클이 생기면 풀어낼 방법이 없다는 거죠 레퍼런스 카운팅 방식의 가비지 컬렉션은 개념도 간단하고 구현하기도 간단하고 다 좋습니다 다만 문제는 방금 보셨던 것처럼 순환참조 이슈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프로그래머가 실수로 순환참조하는 객체를 만들게 되면 그건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동안 계속 메모리에 남아있게 되고 메모리 리그의 원인이 됩니다 이런걸 수동으로 좀 더 정교하게 컨트롤을 하려고 약한 참조, 위크 레퍼런스 뭐 이런거 관련된 기능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가비지 컬렉션의 핵심은 프로그래머가 메모리 관리를 할 필요가 없게 해준다는 건데 그걸 프로그래머가 일일이 신경을 써야 한다면 가비지 컬렉터를 사용하는 이유가 크게 줄어들겠죠 이런 이유로 레퍼런스 카운팅 기능 자체는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제공을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가비지 컬렉팅 기능을 구현해 놓은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완전한 가비지 컬렉터라고 볼 수가 없으니까요 다른 방식을 같이 이용해서 보완을 하는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레퍼런스 카운팅 방식으로는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레퍼런스 카운팅과 같이 혹은 아예 완전한 대체 용도로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마크앤스윕이라는 방식입니다 다음주에는 이 마크앤스윕 방식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레퍼런스 카운팅 방식의 가비지 컬렉션에 대해서 가볍게 알아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